강원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도교육청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하고 각 세부 분야별로 정책 협의를 진행합니다. 인수위는 오늘 학력과 진로분과의 시작으로 인성과 복지분과, 행정분과 순으로 협의를 이어갑니다. 특히 학생들이 평가를 통해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초학력부터 심리, 정서, 경계선 지능까지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칭 강원 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우선 과제로 추진합니다.